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저축해서 콘서트 자주 놀러가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냥 저희는 괜찮으니 굳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네요. 아무튼 저희는 건강하게 잘 다녀올거라는 약속만 드리고 싶고 어 사실 앨범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준비를 해보긴 할텐데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은 일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 이 노래를 꼭 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저희의 첫 데뷔곡이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만들어준 노래 여러분들이랑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또 내일 보실 분들은 내일 보시고 오늘의 마지막이신 분들은 2년 뒤에 보시고 어... 아니에요 근데 뭐 기회가 있다면 또 어딘가에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셨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놀러와주셔서 너무 고맙구요 어... 즐거운 마음으로 두어 추억 가지고 어...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시구요 미성년자는 맥주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리 불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